안세영 선수는 2024년 새해 첫 국제대회에 출격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오픈은 세계배드민턴 연맹 월드투어 슈퍼 1000 시리즈로 규모가 매우 큰 대회일 뿐 아니라 오랜만에 야마구치, 천이페이, 타이징 등 빅포가 출전하는 대회였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아시안게임 부상 이후 완벽한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못했기에 더욱 기대되는 대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첫 상대는 덴마크의 베네랑 리네 케어스 펠트였습니다. 유럽에서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죠. 심판의 석연치 않은 판정에 평소 보지 못했던 안세영 선수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안세영 선수의 첫 국제대회 첫 경기 함께 보겠습니다. 스토리스 오버 원 러 스토리스 오버 1 스토리스 오버 20 second 12 second 12 second 13 профессионals 13 14 14 15 16 14 19 20 1, 2, 3, 4, 11, 12, 20 seconds, 클릭. Service over, 12, 4, 12, 8, 13, 4, 13, 8, 14, 4, 15, 10, 7, 6, 7, 6, 7, 7, 7, 8, 8, 9, 10, 7, 8, 11, 8, 10, 11, 11, 12, 12, 13, 14, 14, 15, 15, 16, 16, 17, 17, 17, 17, 18, 19, 19, 19, 20, 20, 20, 21, 21, 22, 23, 24, 5, 16 7, 6, 12, 15 8, 6, 13, 15 9, 6 7, it's over 7, 17 12, it's over 16, 17, 13 8, 17 18, 8 Service over 18, 14 Game First game won by 아까 첫 6개car장 1-2-1-3-1-2-3-2-3-4-5-2-3-4-4-4-5-8-4-1-2-1-2-8-1-2-4-1-2-2-3-4-3-4-2-4-4-5-2-4-3-4-3-4-2-4-3-4-4-5-4-5-2-3-4-4-5-3-4-4-4-4-2-4-4-4-4-4-5-4-4-4-4-5-4-4-5-4-4-4-5-4-5-4-4-5-4-5-4-4-5-4-5-7-4-5-5-4-4-5-4-5-5-6-4-4-5-5-4 21.0 34 4 10 12. 42, 20 seconds. 42, 20 seconds. Second game. Love all. Service over. Play. Service over. One. Love. Second game. One. All. One. Love. 17. All. 12.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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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Three. One. 4-1 2-4 2-4 3-4 3-4 3-4 4-1 3-5 3-4 3-4 3-4 3-4 3-4 3-4 3-4 4-6 6-4 6-5 7-2 7-2 7-1 4, 6, 3 1세트 초반 안세영 선수는 0대3으로 뒤지며 몸이 덜 풀린 듯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진행되면서 실시간으로 몸이 풀린 안세영 선수의 플레이를 볼 수 있었죠. 15대15 동점을 이룬 뒤 막판 뛰어난 집중력으로 21대16으로 승리했습니다. 4, 9, 10 9, 5 11, 10, 1세트 초반 6, 2, 1 세미 useless 8, 10, 11, 10, 11, 12, 11, 12, 12, 13, 14, 14, 15, 15, 16, 16, 16, 20, 16, 17, 16, 20, 21 6 1 20 20 12 11 11 11 일정 5 bar 6 15 16 6, 11 16, 12 16, 12 8, 12 19, 20 17, 12 19, 20 9, 12 15, 17 11, 2, 18 12 13 11 14 18, 16 14 12 13 Thank you 13 0 17 6 Thank you Go! 15 15 9 19 Go! Go! Change it!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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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감사드립니다. 15, 16 플랜 Final game, double play 17, 18 3, now 4, now 1, 4 2, 4 2, 4, now 2세트 안세영 선수가 주도하며 큰 점수 차이로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케어스펠트 역시 안세영 선수를 추격해왔습니다. 13대8에서 흐름을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막기도 했었는데요. 석연치 않은 심판 판정까지 나오면서 안세영 선수는 자칫 흐름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끝라인의 선심이 인을 선언했으나 주심이 아웃을 선언하면서 한 점 내주고 말았습니다. 심판에 항의하는 안세영 선수의 모습도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이런 오심에 흔들릴 리 없는 안세영 선수는 무섭게 달아났습니다. 결국 오심 판정 이후 1점만 내주며 21대10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승리를 이어온다면 4강에서 일본의 야마구치를 만나게 되죠. 야마구치도 부상으로 아시안게임에서 이탈한 뒤 첫 대회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2024년 첫 대회에서 우승해 다시 한번 비상하길 응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